안녕하세요 소이 박소름 돋아치고 언니 오늘은 무슨 날? 박소름 돋아치고 언니 아니 아니에요 콘서트 하루 전날이잖아 오늘은 콘서트 하루 전날입니다 그렇다 아니잖아요 언니 생일이잖아 왜요? 아니야 내 생일은 어제 어제 그니까 어제 끝이 왔잖아 맞아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의 첫 콘서트 하루 전날이어서 여기 깜짝 리버스 마인드 룩킹 예 그리고 또 정말로 내 하루는 생일이 되니까 생일이 되니까 생일이 되니까 생일이 되니까 생일이 되니까 오늘이 당일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당일 오늘이 당일 근데 너 내 생일 언제 갔지? 어제 어제 12시에요 축하 많이 받아서 다음 회사에 참고리기 전에 축하한대요 1등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야? 생일이 좋아한다고 너 오늘? 아 오늘? 야 너로 그래서 살았지 너 몇 시에 보냈는데 10시? 나 12시에 딱 보냈어 아니 제일 길게 온 사람 나 오늘 마지막에 보낸 사람 첫 번째 일은 채영이 제일 마지막에 보낸 사람은? 마지막에 보낸 사람은? 아직 안 보낸 사람도 있어? 있어 나는 11시 59분에 보낸다고 일부러 아 11시 아 오늘 마지막? 너랑 날아줘 야 거짓말 하지마 너 차에서 아 맞다 옹시아 아니 마지막으로 축하해줘 아니 나는 진짜 축하해줘 진짜 말 많이 해 나 어제 라이브에서 축하해줘 그럼 뭐 해줘 아니 나는 어떻게 하자 나는 어떻게 하자 1등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위버스의 생일이라고 알 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어 딱 떠가지고 야 보자 하지 말지 어? 조금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이 말 너 조금 지금까지 12시 딱 좋았는데 내가 59분으로 생각했어 왜 나도 언니가 감동적이게 이렇게 말했었잖아 맞아 지현이가 말을 진짜 예쁘게 해줬어 진짜? 왜 어떤 말로 해주냐면 왜 언니 생일날에는 뭐가 엄청 특별하다고 언니가 프로미스타일에 선물이라고 진짜 예쁘게 해줬어 그냥 나는 나는 내 것도 엄청 감동받았잖아 자 그러면 한 번씩 다 읽어드릴게요 완전하네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 잘 읽어 짠 샤롬 언니는 어 내 짝꿍으로 배틀 지켜줘서 고마워 맛있는 음식 어떻게 먹어줘서 고맙고 아니야 뭐야 내가 할 말 있는 것처럼 물어봤어 이런 느낌으로 네 비방음으로 네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 맞다 오늘 저희가 술장시부야에서 서연아님을 크게 활약해서 얻어온 커피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희의 커피차 소식이 기사로도 났더라구요 기사로 기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말했지 언니 사랑하는 자연성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몰랐지? 이거 몰랐지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다 함께 고생했는지 알아 진짜 우리 매니저 언니가 앞에서 얼잖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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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생일 라이브 두 번 안 해 네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송송사로 좋은 라이브야 소음표 진짜 생일이니까 진짜 소음표 얼굴이니까 맛있겠다 먹어보자 아 날명아 가운데가 뚫려있어 하하하하하하 실팩 케이크인거 응 응 고마워요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자 팬들이 다 엄청 엄청 사랑하는데 고마워요 멤버들 축하해주고 계세요 와 오늘 또 하영언니 생일 전날이고 저희도 콘서트하고 전날이라 엄청 설레이는 하는데요 내일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첫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엄청 엄청 기대 많이 하고 오세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저희는 내일 그럼 만나뵙겠습니다 네 잘생각 들렸어요 하트 만들어보자 다같이 하트 하트 큰 하트? 어 어떻게 하지? 나 원래 하지 투 투하느라? 너가 이제 맞춰줘 하트 이렇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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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자 준비되세요? 네 지금까지 promise 알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내일 만나봐 진짜 대박일거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박일거야 안녕 우리는 간다 생일 축하해요 내일은 지산 감정이지 나는 생일